이번에 모실 가수는 장명수 가수입니다. 이 가수는 저 동두천에서 휘날리고 있는 가수랍니다. 한번 여러분께서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연히 그리고 좋아 두 곡을 가지고 나옵니다. 장명수 나올 때 두 곡을 박수 주세요. 이 가수는 저 동두천에서 휘날리고 있는 가수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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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지옥을 버텨서 내 깜찍 죽는 죽음이 덕분에 울렁먹어 결국은 불안한 지옥에 가벌한 내 곳이 그나마 그대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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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